안녕하세요 상북구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소상공인 코로나 이겨내기 왔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직접 소개해주세요 기깔난 대기 김치찌개인 뒷고기입니다 기깔이요? 기깔난 대기 기깔난다는게 멋있다는거죠? 기깔나게 맛있다는 뜻입니다 기깔나게 맛있다 사장님이 직접 이름을 지으신건가요? 아니 공모해갖고 지은겁니다 그렇군요 좋네요 좋네요 코로나 지겹죠? 네 힘든다 제가 볼 때 여기가 삼겹살과 뒷고기니까 주로 회식들을 많이 왔었을텐데 회식은 커녕 5인이상도 안되는데 너무 힘들거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막 확짝지거라고 맛있게 먹고 여기 보니까 분위기 짱해 여기저기 막 근데 보니까 메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죠? 김치찌개랑 뒷고기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김치찌개랑 뒷고기 이 가게에 대해서 사장님이 간략하게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대표적인 메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기 제가 선생님 조금 앞으로 갔어요 네 원래는 호프집이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호프집을 30년 하다보니까 네 IF도 이겨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거의 1년동안 장사를 못하다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힘드십니다 진짜 영업시간도 9시 10시까지 했다보니까 저녁 손님이 없는거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치찌개 식사는 할거 같아서 김치찌개랑 뒷고기를 바꿨습니다 아 원래는 호프집이었습니다 아 원래 김치찌개는 어 솜씨가 있으셨나요 사장님께서 네 한 30년동안 하다보니까 네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찌개종류는 계속 달아왔기 때문에 아 자신있어서 솜씨가 있으셨군요 아 김장김치를 많이 담가놨습니다 아 코로나19 때문에 묵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 묵은지는 또 차악 물에 담갔다가 꼭 짜서 들기름을 파기름을 볶아서 밥에다 차악 얹어서 먹으면 짐이 꼴딱 넘어갑니다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는 어 김치찌개를 주로 이제 저도 한 김치찌개 한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네 김치와 돼지고기를 볶다가 살짝 불을 조그맣게 해 놓고 그냥 놔둡니다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즙이 나오면 그 다음에 물을 붓고 뭐 이것저것 넣고 해 먹는데 사장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거기에 좋은거 쓰는거죠? 네 일단은 이제 묵은지가 들어가야되고요 그렇죠 재료가 좋아야되요 일단 김치가 맛있어야지 또 김치찌개도 맛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상하게요 김치가 맛이 없으니까 아니 묵아먹지 뭐 찌개 해먹지는 정말 나중에는 다르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제 김치를 직접 이제 농장에서 내버팜 주말농장 텃밭에서 운영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미생물을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미생물을 공급 저 농업기사센터에서 아 미생물을 공급해 와갖고 이제 주거를 해갖고 미생물로 친환경적으로 이제 아 배추를 이제 재배해갖고 김장 담궈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친환경 김치네요 네 친환경 김치네요 제가 이따가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메뉴판을 잠깐 보면요 어 돼지 김치찌개 고기 추가 5,000원 그런 돈 필요 없군요 딥고기 삼겹살 막창 있는데요 딥고기 뒤튼고기란 걸 모르시죠 저거 한번 읽어주시죠 뒤튼고기 제가 읽어요 아 예 네 뒷고기란 돼지를 잡는 사람들이 어느 부위를 먹었는데 그 부위가 너무 맛있어 빼돌려 먹었다 하여 뒷고기라 들며 아 머리 부분에 있는 뒷박살 머리 삼겹 항제살 목덜미살 항정살 항정살 뿔살 등 여러 부위가 포함된 고기는 아 뒷고기라 명령합니다 아 맛있으니까 뒤를 이렇게 살짝 빼돌렸어 자기네끼리 먹어서 뒷고기가 됐군요 네네 저도 이제 아는 친구가 뒷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뒷고기는 돼지 한 마리당 많이 안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소량 나오기 때문에 특수 부위라 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코너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름하여? 이름하여? 주인장 노래 듣기입니다 아 제가 최고 자신 없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해드릴게요 네 한번 코로나가 물러가 물러가라고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둘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정말 모르죠 오지않을 사랑은 어디선가 웃으면서 빠질것만 같던데 빠질것만 같던데 자리 그 사람을 마음내지 않았던데 일부러 이해로 마음내지 않았던데 자리 빛 자리 빛 시각만 보면 마음내지 않았던데 내 눈이 빛나네 얼음이 뭉쳐지네 어젯한 내 맘이 어떻게 살리보는 내게 순 떠나버린 장미 미스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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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당신에게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지만 또 여전까지 열심히 노력해왔던 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그 말이 안 나올까봐 옆에서 자꾸만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말을 먼저 하시네요. 그리고 오늘 온 김에 저희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들꽃잠이라는 우리나라의 풍기인견 아시죠? 풍기인견에서 이렇게 직조로 짠 여름용 마스크입니다. 선물 드릴테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평생 마음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됩니다. 혹시 자제분은? 아들 둘이십니다. 아들 두 놈한테 또 한마디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이 많으시구나. 아들들아. 아들 두 놈인데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름대로 또 거기에 탈선하지 않고 또 열심히 살아주고 열심히 또 좋은 직장도 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갖고 항상 엄마 아빠는 고맙게 생각한다. 항상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사랑이 많으시네. 이번에는요. 뭐죠? 말씀하세요. 코로나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코로나가 아무리 바이러스가 전파되더라도 열심히 사는 소상공원에게는 거기 이길 수 없음을 우리 소상공원들이 보여주겠습니다. 끝까지 견뎌갖고 코로나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제가 코로나 하면 물러가라를 대본하십니다. 코로나야! 물가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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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